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떡순TV 떡순입니다 자 여기 뒤로 보시면 지금 여기가 부산 광복동 광복동 비축제 하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하이라이트네요 여기가 광복동 비축제에서 하이라이트 비축제가 되다보니 사람들이 전부 사진찍고 저처럼 영상찍는이라고 정신이 없네요 낮에 올 때는 삶 디렉팅까지 많지 않았는데 저녁에 오니까 진짜 사람 많네요 이거 특이해서 한번 찍어봐요 여기가 귀걸이 아세사리 매장인데 여기 외부가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리 안에 이렇게 귀걸이 오 마이갓트 여러분 잘 안보이죠 귀걸이입니다 이게 전부다 어머나 이 귀걸이 많네 이 귀걸이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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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걸이 제가 상호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상호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상호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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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음악소리가 들리나 싶었더니 여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무슨 공연인가요?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박수 여기 또 공연하러 가시나봐요 오 wt 힘내엘 오 부부 아 엣 이성 안맞기도 아 여행 운 청소년 요리를 선택했니까 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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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날 생일 날씨 시즌다 산타는 것이 오시는 날 어떤 선물 주십니까 어떤 행복 주십니까 시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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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이 밟이 웃은 날인데 별빛이 나 웃은 날인데 아빠 말씀 잘 들여라 아빠 말씀 잘 들여라 엄마 말씀 엄마 said 숫자 앤 $1 들은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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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